전화 받아 봅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수고하십니다. 잘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동양철관입니다. 동양철관이고요. 매 숟가락 비중이요? 1415원에 12%입니다. 일단 동양철관 1415원이면요. 일단은 당장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튀어오르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요즘에 경기 침체 분위기가 좀 불고 있잖아요. 전반적으로 뉴스만 조금 돌려본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냐 안 왔냐, 경기가 지금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나 아니다 보다도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잘 안 팔린다. 그 말은 물건을 잘 안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철관, 철강, 고철 이런 철관 관련조들이 어느 제품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물건이 조금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. 거기다가 요즘에 건설 인프라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철관 같은 거를 좀 덜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이해가 되세요? 예. 그래서 전망으로만 딱 따져본다면 얘가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.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가격을 싸게 사놓은 건 아니고 얘가 1,000원부터 1,8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중간자리 1,415원에 사놓으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본전을 찾는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하기에도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추가 매수도 지금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이 종목은 튀어오를 때 힘은 있는가 라고 하면 과거에 4,000원까지 튀어오르는 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그 끼와 힘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본전 이상 튀어오를 수 있다.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손실 없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들고 가는 동안에는요. 이해가 되세요? 예.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이 1,000원에서 1,2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후에 튀어오를 때 1,400원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. 만약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이 종목은 한 800원까지 일시적으로 갑자기 급락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매수가를 낮추기 위한 찬스가 됩니다. 그래서 8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 놓는다면 이후에 나올 반등에서는 본전보다는 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매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요. 이해가 되셨어요? 예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시고 튀어오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뭔가 손을 대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